마음의 소원을 앓을 때 부러지고 응답받아 좌야물 누리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복된 가정들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인천순볼께 사랑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각 기관과 부서 부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보기복된 교회를 위해 연합하여 하모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울러 목사님 강건함과 건강한 자리에 회복되어 아낌없이 쓴받게 하시고 영여 외에서 작년에 이렇게까지 새해에도 더욱더 충성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증인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냥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단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냥의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성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주의되며 새해의 힘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 낮은 곳으로 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네들의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집사 주차단의 정성을 다해 찬양을 내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석과 준비한 물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 손길을 성냥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교의 와영상으로의 믿음을 처소에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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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